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 강좌는요.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고 있는데 500제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리큘럼에서 25회 모의고사고요. 한 회당 20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프리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강의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인 친구들이 질문했던 내용 위주로 다루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룰 예정이에요.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1등급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기출 문제랑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출 문제의 소재는 동일하지만 기출 문제하고 우리가 약간 코드가 좀 다른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의 코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도 있고 조금 새로운 형태로 변형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첫 번째 먼저 문제를 풀어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현장에서는요. 일주일에 3개의 우리가 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여러분이 푼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푸지 말고 시간을 우리가 둔다 그랬잖아요. 35분이라는 시간. 시간을 두면서 잘 해석이 안 되거나 또 조금 이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은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저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 강좌가 아니라 문풀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가 1회 문제 14번의 순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서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항상 문제의 초반부에는 나는 이런 소재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소재가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런 소재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어떤 개념이다. 그러면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구체적인 어떤 예시로 나온다. 그럼 이 예시를 갖다가 어떤 원리에 대한 예시가 또 다른 원리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통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반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조의 설명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설명 방식이 1번하고 2번이죠. 그래서 여기 문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문장으로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The scientific value of a wildlife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금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야생동물의 가치인데요. 이 야생동물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역할입니다. 야생동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여기서 말하는 ecology와 behavior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전부 다 얘네들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바로 뭐냐면 wildlife. 그래서 야생동물이고요. 이 야생동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어떤 야생동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는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ABC의 첫째 줄을 읽어보시면서 연관시키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hence가 있다. 그럼으로잖아요. 순접이에요. 그 다음 because가 있잖아요. 이유예요. 그 다음 some이 있잖아요. 일부예요.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를 딱 봤더니 우리가 어떤 정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spotty the olds. 그 다음 spotty the olds.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potty the olds.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정보를 봤을 때 아하 야생동물 중에서 지금 spotty the olds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얘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건 예를 들게요. C 부분이 되겠죠. 그럼 무조건 C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필수적인 종이고요. 얘가 우리가 환경이 얼마만큼 건강한지 건강한지 모니터하는 데 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 B하고 A가 있는데 당연히 마지막에 마무리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끝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A를 보시게 되면 얘네가 충분히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healthy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아 sufficient한 forest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하게 되느냐. 일단 one of the first species to be affected니까 만약에 숲이 좀 이제 scarce 드물어지거나 또는 숲이 굉장히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종인지 얘기를 하는 B가 오고요. 근데 얘가 충분히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숲이 정말로 좋다. 또는 건강하다. 또는 생태 환경이 좋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아 나는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는 hence와 because와 some 그 다음에 for instance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에 해당하는 꿀팁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려면 미리 풀고 오셔야 된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나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됐어. 또는 이 부분이 답답해.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북마크로 하셔서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도 500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구모 대비로 충분히 문풀에 대한 접근 방법 시간에 대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스킬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내가 틀렸던 지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추가 문제를 풀 때는 뒤에 있는 회차를 미리 풀어가지고 같고 비슷한 유형들을 풀어갈 때도 똑같이 내가 적용을 해 봤을 때 답이 나오는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제 정도 푸시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려요. 자 저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1강에서 만나 뵙게 될 텐데 현장에서 정말 현장감 있는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저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